망치와 장돌이의 사용방법 망치와 장돌이의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익혀보도록 합시다. 우선 못 박을 꽃을 펜으로 표시합니다. 팬치로 못을 집어서 못 박을 자리에 못을 세웁니다. 망치 또는 장돌이를 바르게 잡습니다. 못을 약하게 두드립니다. 강 약을 조절하며 못을 두드려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. 이번엔 박은 못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대가리에 장돌이를 끼웁니다. 못이 길 때에는 받침대를 받치고 뽑습니다.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못을 뽑습니다. 그날은 상태로 깨끗을 잡고 뽑습니다. 수고하여 그날은 3일에서 더 불편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.